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 늦은 건 아니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보자면 그 건물에서 1층에 내려왔더니 1층 바닥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핑계 아닙니다. 핑계 아닙니다. 공사를 하고 있어도 문을 막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나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지하를 통해서 옆 건물을 통해서 빠져나왔다는 이런 믿기지 않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일찍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미래액색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이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증시 좀 약한 듯 하더니 보압으로 끝났네요, 그래도. 네, 오늘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약 후광 장세로 끝났고 약간 빠지다가 막판에 그래도 회복했다는 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 H7을 연 다음에 에이씨, 에이씨, 역시 파란색이구나 하고 안 봤는데 끝난다 해보니까 다행히 이게 좀 빠져렸어요.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네, 들어올렸습니다. 중국도 비슷했죠? 네, 오늘 중국은 이제 6중전회가 시작을 한 상황에서 6중전회라는 게 죄송한데 좀 어떤 건가요? 아, 제가 자세히 그 부분은 좀 이따 언급을 해드릴게요. 아, 또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6중전회가 시작된 가운데 시장이 좀 간망세를 보이면서 소폭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해종합지수가 0.24% 상승한 3,50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심천종합은 0.76% 상승한 2,436.24포인트, 항생지수는 0.22% 상승한 24,812.6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중국 시장도 시장 처음에는 약했지만 나중에 좀 강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6중전회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번 주에 이슈가 되는 거는 어제부터 11일까지 6중전회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11월 1일 혹은 10월 31일부터 광군제가 시작이 돼서 11월 11일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군제라 하면 얘네로 치면 명절, 연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코리아 페스티벌, 블랙프라이데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광군제 얘기는 내일 좀 설명을 드리고 광군제는 또 내일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6중전에 아까 물어보신 부분 좀 말씀드리고 그 전에 오늘 좀 큰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인민은행이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1조 위안 규모의 금융지원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주고 금융기관에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놀란 게 1.75% 금리로 대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런 거 만든다고 너네가 계획을 내면 엄청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 그렇죠. 신재생 관련된 업종들. 태양광, 풍력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수력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전기차 관련된 ESS, 그리드 이런 것들 그리고 환경 보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신청하면 지원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5% 금리가 어느 정도로 싼 거냐고 하면 실제 중소기업 대출을 하는데 한 3.5%대 그리고 농업 관련 대출이 한 4%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담보대출이 3%대인 것 같은데 저보다 더 싸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는 업종들은 금리 지원까지 해주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정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통화 정책은 여전히 긴축적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바뀔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앞으로 체크하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조 위안을 동원한다 그러니까 약간의 재정 정책적 효과라고 그래요? 돈을 푸는 효과도 조금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돈을 푸는 효과니까 통화 정책에 효과가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런 스탠스가 좀 바뀌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고객들이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를 들어 신재생이 최근에 좋은데 언제까지 갈 것 같냐 이런 얘기도 물어보시고 혹은 최근에 원자재, 대란 이런 것들 때문에 시클리컬 워낙 좋았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작년에 엄청 좋았잖아요. 중국도 좋았고 글로벌 하기도 좋았죠. 그래서 좋았다가 올해 들어가지고 조정을 받았고 그게 한 4월까지 조정을 받았고 4월부터는 시클리컬 업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CSI 300 그런 지수에 편입돼 있는 원자재 업종들 이런 것들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약간 또 수납매가 나오는 구조이긴 하거든요. 다시 신재생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 같고 주가도 그쪽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응을 하실 때 수납매 구조에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신재생 업종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좋을 수밖에 없다. 사실 3분기 때 보면 9월에 시클리컬 업종들이 인플레이션 혹은 공급망 부정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4분기에 잠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 이런 신재생 업종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분위기도 좋잖아요. 이쪽이. 그렇죠. 육중전의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 없는데 육중전의가 혹시 그겁니까? 이번 시진핑 주석이 역대 누구입니까? 덩샤오팅이라고 그러나요? 덩샤오팅 주석이죠? 아니면 마오쩌둥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 정도에 대한 어떤 위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뭐가 된다가 이겁니까? 네. 관련 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 두 가지 정도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그 기존의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팅이 역사결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역사결의에 대한 문구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사결의 이런 게 사실은 1945년도에 마오쩌둥이 그때 중국 공산당이 있었고 국제공산당 이렇게 있었습니다. 친소련파인 국제공산당이 있었는데 친소련파와 마오쩌둥의 권력투쟁이 끝나면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때 역사결의가 한 번 나왔고요. 그리고 1981년도에 덩샤오팅이 역사결의를 한 번 하는데 그때는 문화대혁명에 대한 부분들의 반성 대학신운동 이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개혁개방 노선에 대한 당위성을 찾을 때도 역사결의가 한 번 나왔어요. 이번에 세 번째 나오는, 나오게 되면 세 번째 나오는 건데 나올지 안 나올지 확정이 되는 건 아니죠? 아직 거의 확정이라고 보셔도 되는 게 이미 역사결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심의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인민일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거의 확정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역사결의 이런 게 없어서 사실은 이게 뭔지 감은 잘 안 오는데 뭔가 약간 개헌 같기도 하고 뭔가 선언문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중요한 뭔가를 발표하는 그런 거겠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어떤 결의, 결심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그럼 역사결의 하면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 30년 개혁개방 정책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개방 정책에 있어서 원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생겼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빈부격차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혹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봄으로써 그에 대한 좀 세부적으로 규제도 하고 확고히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은 과거 한 30년 동안 개혁개방을 했더니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역사결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결정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럼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혹시 좀 흘러흘러 나오는 내용들이 있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다시 아까 그 두 가지 역사결의로 좀 돌아가서 그 공통점은 이제 전임 리더십의 실정을 좀 비판하면서 새 지도자의 권위를 확보했다라는 게 있고요. 앞선 사람을 비판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공산당 이제 100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100년 전체에 역사를 긍정적으로 논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비판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 10년이 현 주석, 시진핑 주석의 시대였는데 지난 10년 이상했다라고 비판하기는 조금. 그렇죠. 비판한다기보다는 공산당 100년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는. 되돌아보면서. 그런 결의가 될 가능성이 많고. 실제 6중 전해라는 게 보통 1중부터 7중까지 있거든요. 아, 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1, 2중 때는 중앙정치부 위원 한 25명. 그 다음에 상무원 7명. 이 부분들을 이제 뽑는 부분들이고. 뭐 3중부터 5중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3중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정책들을 보통 논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중에는 뭐 차기 5년의 경제 계획들을 심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좀 중요하다고 하고. 실제 우리 81년도에 이제 뭐 덩샤오픽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전에 3중 전해 때 1978년 3중 전해 때 중국 개혁개방 정책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전에 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4중 전해 그러니까 6중이나 7중 전에는 이제 당대회 직전. 내년에 이제 당대회가 있잖아요. 당대회 하면서 시진핑 연임을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이제 그때 대비해가지고 중요한 건들을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1중 2중 3중 늘어날 때마다 참여하는 인원이 점점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니요. 그런 개념은. 그럼 또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내년 이제 공산당 당대회 중여도 관심사가 시진핑 연임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마련하는 자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마오쩌둥 덩샤오픽 신진핑 이렇게 3기의 지도자를 이제 확립시키면서 역사결의를 통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명분을 찾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만약에 세 번째 역사결의를 한다면은 명실상부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픽이나 마오쩌둥에 비견할 수 있는. 그렇죠. 중국 역사 중국 최근 현대중국 역사의 제 손가락 안에 드는 지도자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산여임이 더 가는 거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많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이제 뭐 18년도 이제 법적으로 연임을 결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제가 볼 때 3년이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는 아마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공동 부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세나 소비세 이런 세수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 뭐 개혁안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공동 부위에 대한 그런 뭐 구체적인 시행 섹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이제 짚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예를 들어 이제 소비세 같은 경우 우리가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서 소비세를 이제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아마 또 나올 것 같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지금 규제가 없으니까. 중국은 뭐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이런 것들이 양도세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이 저런 어떤 독재국가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장기 집권을 조금 정당화하려면은 국민들의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되니까. 요즘에 자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서 부자도 많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벌어지니까 공동 부위 같은 걸 통해서 너희들 좀 올려줄게. 이게 요즘에 보면 중국의 대세 흐름이니까. 여길 좀 뒷받침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왠지 많이 등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역사 결의를 통해 가지고 명분을 일단 세우고. 그거에 대한 공동부에 대한 시행세칙들을 이제 하면서 공산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회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며칠 정도 진행을 하나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짧네요. 그래도 비교적. 2, 3일이 바삭하고. 그럼 곧 뭐 나올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거 하나만으로 얘기할까. 아 그래요. 일단은 홍다 얘기는 제가 뭐 시간이 좀 안 돼서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하고 미국 쪽 한 번. 미국 쪽 먼저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좀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어제 인프라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를 했습니다. 1조짜리. 네 1조 2천억짜리 법안들이 통과하면서 미국은 이제 상승세로 갔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뭐 차익 매물들이 조금 나오면서 상승 여력은 조금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0.29% 상승한 36,432.22포인트. 나스닥은 0.07% 상승한 15,982.3포인트. 그리고 S&P500은 0.09% 상승한 4,701.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주간 기준으로 보니까 다우가 한 1.4% 그리고 나스닥이 한 3% 그리고 S&P500이 한 2%대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일 거래일 연속 올랐고 S&P500은 8 거래일 연속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8 거래일 연속 오르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쪽도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그 장우석 부사장님과 내기를 했거든요. 올해 몇 번의 신고가를 찍을지 지금 8 연속 신고가를 찍으면서 올라가려고 계산을 못해갖고 몇 번을 내기하셨나요? 장우석 공부장님이 올해 통틀어서 최고가를 75회 이상을 찍을 거다. 저는 한 70 초반 아니겠냐. 뭐 이렇게 내기를 했던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64번 정도 올랐고요? 64번이요? 네, 64번 올랐고 연초 대비에서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64번 최고가를 찍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 한 73번만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얘기 계속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특이한 거는 국제 유가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국제 금리가 또 상승하면서 에너지랑 금융주가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어제 이제 화이자 관련해서 경구치료제 나오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많이 올랐죠. 그런데 오늘 그 부분 관련해서 차익 매물들이 조금 나오면서 시장 약간 조정받는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화이자와 경구치료제 덕분에 또 바이오주들은 또 조정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네, 맞아요. 국내에도 좀 많이 받았고, 중국도 좀 받았고, 좋은 쪽이 있으면 안 좋은 쪽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기업들이 좀 올랐을까요? 오늘 조금 많이 올라간 종목은 AMD가 10.14% 올랐네요. 역시 리사수 누님 대단하십니다. CEO를 보고 사실은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꽤 큰 기업인데 10%씩 오르면 뉴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 오르고 한 달에 한 50%. 한 달에 50%가 올랐다고요? 사실 페이스북이 데이터 센터 서버용 칩을 AMD 걸 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페이스북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은 혹시 SK하이닉스와 삼성에서 사는 게 아닐까요? 그 부분... 그것도 뉴스가 될 법한데 반응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AMD가 10% 이상 올랐다. AMD의 리사수 CEO가 최근에 인터뷰한 게 있는데 보면 우리도 메타버스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도 메타버스다? 메타버스. 메타버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AI 연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 페이스북, 즉 메타 회사가 1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0조 좀 안 되게 올해 투자하겠다라고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37억 7조 정도 되는 금액을 메타버스 관련 비즈니스에 지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업체들이 올랐는데 그게 엔비디아와 AMD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랐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런저런 자금의 집행이 많으니까 엔비디아와 AMD가 올랐다는 건데 우리 SK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이쯤되면 메타버스를 간단하게 선언 좀 해서 선언할 수 있으니까. 선언은 아닙니다. 이상한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정말 많이 올랐네요. 한 달에 4, 50%는 좀. 최근에 사실 엔비디아도 10% 이상 올라왔던 적도 있고 AMD도 이렇게 오르고 하는 거 보면 여전히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자체가 굉장히 좀 아직도 좋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라데베 반도체 지수 자체도 지금 8 영업일 연속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봤습니다. 8천만 원 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AMD의 GPU 자체도 좀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쓰는데 AMD의 GPU의 성능도 좀 좋아지면서 엔비디아의 MS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센터형 서버형 칩은 사실 인텔이 거의 초롱성처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인텔의 MS를 어느 정도 AMD가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해보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이런 데이터 칩 같은 경우에는 다 인테리어인데 제가 알게 점유율이 한 90% 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긴 한데 80%대. 그런데 거기에 AMD가 그쪽으로 공략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제도 최근에 나온 실적들을 보니까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최대 매출액을 갱신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쪽에서 여전히 또 AMD가 조금 MS를 가져가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은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TSMC하고 싸우겠다고 자금 투자 막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또 AMD가 MS 뺏어오겠다고. 그렇죠. 오래된 상황이고. 그래서 인텔도 최근에 이제 CEO가 바뀌면서 그 부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엘더레이크라는 것도 나오고 하니까 그 성능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실제 AMD 비교해서 성능도 굉장히 좋고 하니까 향후에는 사실 기대는 되는데 실적 시즌이고 하니까 지금은 아직은 엔비디아나 AMD에 비해서 주가가 사실 못 가는 게 맞고요.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그런 부분들은 보이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집에 좀 기대를 걸어봐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AMD 말씀드리면 자일링스 인수권이 올해 말에 아마 진행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통과가 되는 거죠? 네.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많고 한 350억 달러 정도 해서 연말까지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자일링스가 FPGA 하는 반도체 1위 회사거든요. 이 회사 인수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좀 강화하고 데이터 센터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간의 그런 병목 형상들을 조금 제거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지고 얼마 전에도 얘기하긴 했지만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점점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의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전쟁이죠. 전쟁 반도체는.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는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좀 주요한 내용으로 테슬라 좀 빠졌죠? 테슬라를 사실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도 얘기를 많이 다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 따로 들지는 않았는데 4.92% 오늘 좀 빠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엘론 머스크가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매물 출애가 조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내용은 어차피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겠죠. 아마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3부에 우리 장 부사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이 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보니까 8월 2022년 8월 13일까지 주식을 2286만 주를 주당 6.24달러에 매매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2012년도에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걸 행사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는 거고 그래서 엘론 머스크가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실제 투표를 붙였거든요. 아 그게 그 세금이었습니까? 저는 뭐 억만장자세 뭐 그 세금인지 알았더니 양쪽 다 얘기가 있죠. 뭐 그런 제가 알기에는 그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미 시장에서는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좀 특이한 거는 그거를 투표에 붙였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좀 특이했던 부분들이. 그럼 투표 지면 스톡옵션 안 받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투표 양호입니까? 세금을 낸다 안 낸다를 왜 투표로 그러면.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일전에 상장폐지 검토권 관련해서도 올렸다가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이런 데서 제재를 좀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경고받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뭐 벌금으로 부과될지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볼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 자사주 싹 매입해서 상장폐지 할까 말까 투표 붙였다가 경고 먹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벌금 냈었죠 그때도. 돈은 많으니까 벌금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런 부분들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지표 관련해가지고는 국채금리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1.7%까지 오르다가 1.5%대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졌다. 굉장히 컸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클라리다 연준위원 같은 경우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22년 말에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좀 했고요. 패트릭 하커라고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성장률 4% 내후년에는 2, 3% 정도 될 거다라고 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하는 거 봐서는 내년에 인상을 하긴 할 것 같네요. 몇 번이 문제지. 그렇죠. 사실은 속도가 문제인 거고 금리 인상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기업에는 좀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였고 최근에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큰 적은 없었는데 이런 채권 시장의 변동성도 사실 주식 시장과 연계돼가지고 좀 쏠림 현상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잘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올리니까 정말 빠르게 올리는 거는 제 대출금리는 어쩜 그렇게 빨리 오르나요? 요즘 뭐 저만 올랐나 하고 뉴스를 보니까 대출금리 5% 얘기도 나오고 4% 얘기도 나오고 정말 금리가 좀 빨리 오르는데 좀 천천히 올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미래색 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강한 미국 시장 또 중국 시장은 6중 전회를 앞두고 관망세를 하고 있다. 과연 6중 전회에서는 사실은 이 경제보다 더 중요한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결의? 어떤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11일까지라고 하니까 좀 자세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고 보시고 2부에서는 지금 저희 요소수 대란. 아 이거 요즘에 정말 정말 난리인데 요소수 얘기와 또 마저 하지 못한 6중 전회를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연구위원님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